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마다 꼰대 발언을 하며 스니님 가족을 무시하던 작은아버지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대응한 멋진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좀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작은아버지에게 덤볐다는 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남 3녀 중에 장남입니다. 차례 제사와 위아래 같은 것을 중시하는 분이신데요. 그런 아버지와 결혼한 덕분에 저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 보이기 시작한 부조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서울 변드리에서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던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일제시대가 끝난 해방 후와 6.25 전쟁 후에 임자가 없어진 땅을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땅값을 5년인가에 걸쳐서 상환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엄청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농사짓기 좋은 땅은 물론이고 매해 수해를 입는 농사짓기 안 좋은 땅도 다 맡아서 최대한 많은 땅을 맡으시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농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라에 상환을 해야 하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은 너무 힘들고 땅값을 5년 만에 나라에 상환하기가 불가능해 보여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았지만 그저 고생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시며 할아버지는 사셨다고 합니다. 나라에 상환해야 할 돈을 모두 갚은 이후에 어느 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 땅 한자리를 사기도 하고 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60, 70년대 경제 부흥기에는 증조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소유하신 땅들이 변두리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땅들이라 나라에 수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서울에서 좀 더 변두리에 있는 훨씬 큰 농지를 사셨답니다. 70년대인가에는 서울에 있는 그 농지들을 대지로 바꿔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물리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농지들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어 월세를 받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사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의는 할아버지로 되어 있던 재산들이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이룬 재산이니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고 할아버지는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형제들은 저희 친가에서 내려오는 재산에 전혀 기여를 한 것이 없어요. 고모들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그 세대의 여자친구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덕분에 건물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매우 가난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가정환경 조사서에 아버지 직업을 적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늘 직업난에 농업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학부모 직업이 어떻게 농업일 수가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들 아버지들이 회사에 나갈 시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러 나가지를 않으시니 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집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인사성이 밝다고 하시며 부잣집 아들이라 다른가 보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아빠가 돈도 안 버는데 우리 집이 뭐가 부잣집이야?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지막지하게 검소한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외식도 거의 안 해봤고요. 아버지는 여러 개 건물주의 건물주이면서도 차는 2000cc만 타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은 니들 먹을 거 알아서 벌어라. 니들에게는 전혀 재산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60이 넘은 이후에는 엄마에게 외제차도 뽑아주시고 시계도 몇 천만 원짜리를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고 저희 형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검소하기는 하지만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방 경조사와 절의 저희 조상님들 모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기는 하지만 장손은 아니세요. 저희 집안 장손이신 당숙께서는 돌아가시고 그 댁의 재종 형제들 모두 교회를 다닌다며 차례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조상님들 몇 분을 절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무슨 때마다 아버지 휴대폰으로 그 절에서 무슨 불공을 울렸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 절에 내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땅 욕심과 땅으로부터 얻게 된 막대한 부에 대해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재산을 불리셨고요. 모은 돈으로 땅과 상가를 사시고는 안 쓰고 버티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주변에 인심은 많이 쓰시고 사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이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들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가 아는 한 부동산만큼 돈을 벌어주는 것이 없는걸요. 대학 때 경영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기 아랫지방에 늪지 같은 것은 방학 동안 노가다에서 200만원 정도만 모으면 꽤 큰 땅을 살 수가 있는데 니들이 나이 마흔이 되면 그 땅이 몇 억이 될지 몇 십억이 될지 모른다고 하신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해오신 것처럼 땅 사고 돈 없이 버티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순수 저희 자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도움을 어느 정도 주셨지만 돈을 꽤나 벌었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의 저희 아버지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백수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작은아버지는 작은엄마와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여러 가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릇 장사, 레스토랑, 관광회사,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한 것으로 들었어요. 장사를 하는 족족이 말하듯이고 지금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 모두 없애고 작은엄마가 식당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과 자식들이 소소하게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장사를 하실 때 장사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사치를 엄청 심하게 했던 것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탕신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종사촌들은 작은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자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도 매번은 아니어도 저희 고모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대충 분위기로 봐서도 저희 아버지를 고종사촌들이 많이 따랐어요. 곶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작은아버지가 조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꼭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작은아버지보다 저희 아버지께서 더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들에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저희 형제에게는 더 심했고요. 저는 작은아버지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사를 제외하고 딱 두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그날 예정에도 없던 단축 수업을 하게 되어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을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요. 엄마가 점심을 차리고 저는 학교에 가져갔던 도시락을 꺼내서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 도시락 반찬통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주시고는 이렇게 놓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애가 이렇게 고지식하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지식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나이에 들은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는 그 고지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학생 때의 일이었는데요. 토요일에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서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희 집에 와 계시던 작은아버지가 TV 채널을 농구 국가대표 경기로 돌리시더니 저에게 이런 걸 봐야지 넌 그렇게 시사개념이 없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은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저희 형제와 사촌 형제들에 대한 작은아버지의 꼰대 발언이 시작되셨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냐? 취직은 되겠냐?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는 작은아버지 자식들은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해서 서울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제가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가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있는 때였는데 작은아버지는 저만 보시면 혀를 차시며 대학을 졸업하고 놀고 있다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닥달을 하셨습니다. 그때 작은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서울대 진학이 기정사실이었던 큰아들은 무슨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말이죠. 저도 머리 좀 커서 좀 짜증나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크게 혼이 나면서 자란 저로서는 이런 작은아버지의 말씀에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작은아버지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제 앞날을 참 열심히도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가 벌어서 산 차인데 제가 부모님의 그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부자 아버지 덕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늘 비난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부모님 원망도 좀 했습니다. 제가 나름 잘 사고 사는 것을 좀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그러지 맨날 겸손하고 검소하기만 하셔서 이렇게 제가 작은아버지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짜증났거든요. 지난 추석에 친가 식구들 모였을 때 드디어 작은아버지께 오해를 풀어드렸네요. 추석날 오전에 차례를 지내고 저희 집에 고무들도 오시고 해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종 사촌동생이 저에게 형 차 바꿨어? 형 너무 잘나가는 거 아냐? 라는 말을 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슨 놈의 차를 바꿨냐고 하시며 아버지 등골 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촌동생은 작은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얘기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가 물려받은 재산 말고 돈은 무슨 놈의 돈을 버냐고 했는데 사촌동생이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며 제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하는 얘기를 작은아버지께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작은아버지의 꼰대 발언에서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꼰대 발언들이 생각나고 엄마를 부엌대기 취급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사촌동생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하며 제가 돈 잘 버는 것을 알면 작은아버지 마음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곤조가 심하세요. 제 사촌동생에게 에이 과장된 얘기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께 과장은 땡땡이와 땡땡이의 공부실력이죠. 서울대는 쉽게 갈 거라던 애들 지금 봐봐요. 전문대 졸업해서 그저그런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너는 동생들을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언제 철들래? 이러셨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다 들리게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 도움은 작은아버지가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거 가지고만 계셨으면 지금 서울에 평당 3천만 원 이하가 없는데 작은아버지 정말 재벌이실 텐데요. 아버지와 저는 사치 안 하고 버텨가며 물려받은 재산에서 더 불려가고 있는 거고요. 작은아버지는 물려받은 거 다 쓰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질투가 나세요? 라고 했더니 작은아버지는 얼굴만 붉히시고 더 이상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작은아버지께 더 많은 얘기는 나중에 하시자고 했습니다. 친사촌 동생이란 놈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조카인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마냥 편식하며 열심히 밥이나 먹고 있더라고요. 친척들 모두 가고 나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른한테 되들었다고 뭐라고 하시고 엄마는 아버지께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무시하던 작은아버지에게 제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말은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에게 조금만 불손해도 그렇게 심하게 혼내시더니 왜 변하셨냐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저에게 내가 그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챙겨서 와이프와 처가로 갔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세요. 앞으로도 엄마 믿고 작은아버지가 괜히 저희 집 질투해서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입바른 소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싸가지가 없나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엄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좀 싸가지 없게 살겠습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면 우리 꼬맹이들도 우습게 보일 것도 좀 두렵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 많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시원한 멘트가 생각이 나셨을까요? 스니님 대단하세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자녀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